벌떡벌떡 일어나서 플라우프 돌리고 다시 앉아서 공부하고 제가 에디트인데 잘 잘하고 있다, 괜찮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공부를 하면 한 20분에 한 번씩 벌떡벌떡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무조건 걸으면서 공부를 지속했거든요. 가만히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플라우프 돌리고 다시 앉아서 공부하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뛰고 오고 좀 저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성적표를 봤을 때 과목 간의 기복이 굉장히 커서 어떤 과목은 20점, 어떤 과목은 98점 이게 중고등학교를 넘어서 대학교, 대학원까지 지속이 되더라고요. ADHD가 가진 강점 중에 하다가 자기가 관심이 있는 거에는 과몰입이라고 좀 다른 사람의 말도 잘 안 들리고 주의 전환도 안 되고 이거에만 몰두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걸 느끼고 나면 이걸 좀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이 순간이 왔구나. 내가 과몰입할 수 있는 순간이 왔구나. 했을 때 몰아서 공부를 했던 측면도 있었고 제 생각에 ADHD는 지능과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주의력이 결핍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주의를 기울이고 싶은 곳에는 온 힘을 다해서 주의를 기울여요. 추진력이 엄청나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취업이었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저한테는 너무 동기부여가 됐기 때문에 공기업에 취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고요. 제가 늦게 진단을 받으면서 가장 강렬하게 느꼈던 게 억울감이었거든요. 세상의 모든 질병들이 그렇듯이 정신장애도 남아들, 남자들 위주로 연구가 많이 되어서 여자들이 좀 편견을 받거나 배제받은 경우가 많은데 ADHD도 사실 저는 같은 맥락에서 여자아이들이 좀 진단이 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거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었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명이라도 더 빨리 저 같은 사람을 좀 구제하고 싶다. 빨리 끌어올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ADHD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결핍은 있잖아요. 근데 결핍을 이렇게 끌어안고도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이 결핍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상담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4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엄마랑 같이 온 거예요. 계속 그 애가 집중을 못하고 쇼파에서 알짱알짱 거리니까 엄마가 야 너 좀 가만히 있어 이러면서 근데 엄마가 그렇게 말해도 얘는 계속 거기서 서성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는데 그 엄마가 자기 남편이랑 통화를 하면서 우는 거죠. 우리 애가 ADHD다. 근데 무슨 세상 끝날 것처럼 어떡하냐고 얘 이제 어떻게 잘하냐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되냐고 막 그 엄마가 우는데 제가 ADHD인데 잘 자라고 있다. 괜찮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 엄마한테 이게 그렇게 심각한 병은 아니다. 저는 32살에 알았지만 이 아이는 훌륭하신 어머니 덕분에 일찍 알아갔고 다른 사람을 좀 헤아리면서 자기 자신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으니까 정말 좋은 기회다. 제가 말을 해주고 싶었던 그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ADHD이지만 멋진 일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치료는 조기 개입할수록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약물을 먹었을 때 효과 관련해서 부주의 증상보다는 과잉 행동이나 충동성 관련해서 더 효과가 좋은 것처럼 보여요. 아무래도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좀 수정이 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도 좋아지고 그러면 자신의 동기도 올라가서 노력할 수도 있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병원에서는 상담도 하고 약물 치료도 받아요.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스스로 자기가 공부하는 것도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이럴까에 대해서 책도 되게 많이 받고 제 스스로를 알기 위해서 글도 많이 쓰고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그러면 그 부족한 나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 어려움이 ADHD라는 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될 때가 있거든요. 어쨌든 약을 먹어볼 수도 있고 치료를 받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랑 비슷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정말 아예 무력할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가지셨으면 좋겠고 ADHD라서 좋은 이유는 약간의 그 부주의함이 자신이 리스크를 테이크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위험을 회피하지 않고 테이크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좀 더 도전할 수 있게 해주고 남들보다 창의적인 면이 있어요. 그게 꼭 자기한테 장애가 왔다라기보다는 어떤 자기의 캐릭터를 하나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주의한 면에 대해서는 좀 더 자기가 표현해가는 방법은 배워가야 될 것 같아요. 매끈한 돌도 거친들도 다 쓰임이 있다고 하잖아요. 꼭 그렇게 체계적이거나 오거나이즈드가 잘된 사람만 사회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너같이 특이하고 개성 있는 사람도 충분히 필요한 구석이 있고 맞는 데가 있을 거다.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응원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